오늘 두산 엔어빌리티 장 초반부터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주님들 무조건 수익 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우리 두산 엔어빌리티 주주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바로 빠르게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전망이 굉장히 좋아질 만한 소식이 들리고 있죠. 오늘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ppt 대형 재료집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두산 엔어빌리티는 이 원전 원전 사업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석탄발전과 환경신화적인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이 다각화 다각화를 진행 중인데 마침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구글이 석탄발전에도 굉장히 큰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방향 자체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석탄발전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석탄발전소는 이번에 조용히 수면 연장을 했고요. 대형 기업들은 이번에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위한 기술에는 투자를 해도 발전소 권력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기술의 발전 자체는 좋지만 건설까지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전 관련주에서 수급이 조금 빠지면서 다른 에너지 관련 테마로 수급이 조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도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테마에도 속해 있는 기업이죠. 원전에서도 다른 에너지 테마에서도 좋은 소식이 꾸준히 들려와주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에너지 신기술에 투자는 하지만 당장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이용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던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최근 들어서 기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쇄 예정이었던 석탄화력발전소의 규모가 40%나 줄었어요 이번에. 전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석탄은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친환경적인 석탄사업도 계속해서 연구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테마에 있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속해 있고요. 예전부터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세계에서든 지금 친환경 석탄을 연구중이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전이든 친환경 에너지 석탄이든 분명 친환경 에너지원이 앞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라서 어느 방향이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게다가 태국에서도 사업 확대를 하기 시작했죠. 탄소저감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태국의 이 국영기업 GPSC와 양해각서를 또 체결했고요. 업무협약도 체결을 이번에 한 겁니다. 탄소저감 이외에도 SMR 그리고 행상풍력, 수소 등등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앞으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두산이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고 호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여러 개씩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호재가 해외 수출 대상이 하나하나 이렇게 정해지고 있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태국을 포함한 이 동남아 전역에 확단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2년에도 이미 준공을 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활발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인터뷰도 나와 있습니다. 좋은 호재가 이어지고 있고 너무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시점에서 매수하시고 매도하셔서 무조건 수익을 얻어가셔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꾸준히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꾸준히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분명 우리 주주님들에게 단기적인 매도 타이밍이다. 장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매도하시고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타점 잡아드렸던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차수필입니다. 현재 시간 8시 9분 딱 됐네요. 두산 에너 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 하락을 단기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장 시작부터 빠르게 매도를 하셔야 된다. 왜? 오늘 주가 하락세를 보여줄 것이니까 제가 미리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두산 에너 빌리티 오늘 제가 분명 우리 주주님들에게 장 시작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 오늘 주가 장 초반부터 하락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꾸준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제가 꾸준히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드렸고요. 제가 다양한 정보들과 두산 에너 빌리티에 관한 진짜 전망은 어떤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궁금하시고 난 진짜 타점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받아보십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카드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 우리 주주님들이 두산 에너 빌리티니까 그냥 쉽게 두산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3통 보내드릴 겁니다. 어떠한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이 가격 구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 그리고 진짜 전망은 어떠한지 요약을 해서 이렇게 3가지 제가 문자로 3통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엔 꼭 받아야 해서 좋은 수익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받아야 해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합하면 1000분이 넘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시점에 매수매도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한 이 키움증권에서도 꾸준히 상위 1% 단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을 달성을 했는데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 순위 때문에 사실 높다고는 생각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저도 높다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제가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그냥 쉽게 두산이라고 써서 문자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3통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수익이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이 대응 전략 PPT 자료집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전 SMR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수혜 주식도 하나 알아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차트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차트는 세종 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차트를 조금 설명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형 터뜨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형 터뜨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대놓고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준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형 터뜨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형 터뜨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이 원전 관련주들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있으니까 바로 거래형 터뜨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우리 주진들이 빠르게 받아가셔서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였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제 개인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 주니까 그냥 편하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그냥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건 이젠 조금 죄송스러워서 현재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ppt 대응전략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시점차를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선 조금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응전략집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끝까지 다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집주도 두 개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아틴 임상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둘 다 현재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주식들이죠.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다가 해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